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첫 뉴스는 서울대병원 휴진 예고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오늘 지금은 내려졌습니다마는 조금 전까지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체 휴진 그 필수 의료 분야를 뺀 외래 수술을 중단한다. 그리고 17일까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공의 사태의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너무 복잡하게 다들 이렇게 그 글을 써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딱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 정부가 병원장에게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왜? 지금이 비상위급 사태이기 때문에. 둘째, 그리고 전공의들에게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제 이 두 가지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전공의들이 다른데 취업도 할 수 없고 그냥 원래 일하던데 돌아와가 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부가 6월 4일 날 철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저도 그렇게 깊게 보지 않았는데 취소하고 철회는 아주 다르네요. 취소하고 철회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와가지고 이 소위 대결 국면을 해소하려면은 그냥 그렇게 머리 돌리지 말고 6월 4일 자로 그냥 취소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여러분들 족쇄를 계속해서 갖고 있기 위해 가지고 관료들이라는 것이 참 제가 볼 때는 머리 쓰는 거가 그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의사들이 전혀 보건복지부 사람들을 못 믿었게끔 행동한 겁니다. 법적으로 다 본인들이 걸 수 있게끔 취소 대신 철회를 한 해 놓은 겁니다. 그거를 의사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다 안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업무를 복지하지 않는 경우는 행행법 위반과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하겠다. 복지하는 자의 한에서는 수련이 완료 때까지 그걸 중단하겠다. 이것도 이러면 제가 보면 그러면 사표 내고 이제 내가 전문의 안 하겠다. 만정이 떨어져서 전문의 안 하겠다. 그럼 전문의를 안 하는 거죠. 그걸 국가 권력이 개입돼 가지고 반드시 복귀해라. 복귀하면 용서하겠지만 복귀하지 않으면 그러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월 사직서 제출부터 2월 3일까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업무를 복귀한 사람이나 업무를 복귀하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다 범법행위를 범한 범법자다. 그거를 여러분들 고집을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그러니까 매듭을 여러분들 딱 끊을 때는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 해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원래 일터로 돌아오게끔 해야 되지. 사표 내고 여러분들이 일을 이제 안 하고 나는 개업일을 하거나 이런 걸 아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죠? 그래서 그냥 법적인 제재수단을 가지고 강제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아니 대한민국이 그냥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나라인데 집안 사정이든 뭐든 간에 본인이 이제 전공의를 안 하겠다 하면 안 하는 거죠 뭐. 그게 상위법에 우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일을 하기 싫은데 일을 강제로 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참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떻게 이렇게 일을 처리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의사들하고 어떤 종류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집안에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딸이 의사인 경우도 아니고 그러나 의과대학 정원을 1년에 한 번에 2천 명씩 증가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고 국가가 2천 명을 증가시키는 부분에 어떤 종류의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부분 판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정부 손을 들어준 겁니다. 판사 판결도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판사는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판결할 수 있는 힘이 본인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애시당초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 만일 내가 여러분들 흘력에 칼자를 쥐고 있는 사람 같으면 한 100단이나 200단이 정도는 낮추고 그다음에 해비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수기를 해나갔으면 이 문제가 벌써 풀렸던 거죠. 그러나 여기에 취소 대신 철회 복귀하는 자에 대해서는 중단하겠지만 복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범죄자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고집불통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그 고집불통에 대해서 비용을 치룰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진짜 이 관료들이 머리가 진짜 갇힌 사람이구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구나 의사들이 바보 천치가 아닌데 이걸 보고 뭡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해결할 의지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공의들을 향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17일부터 진로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기사 하단에 많은 시민들이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정부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없고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들 진로 금지 진로 거부까지 여러분들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행정처분을 내리는 배경에 정부는 비상의료 상황 심각 단계를 선고하고 그 정도 심각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나갔지만 의사들하고 전문의들의 이런 팀을 짜가지고 정상적으로 병원이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을 옥죄기 위해서 비상의료 상태를 가정해서 행정처분 같은 걸 내린 거라 이야기입니다. 비상의료 사퇴가 돼야 그렇게 가정해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릴 수 있고 업무 개시 명령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의사들 나쁜 놈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저는 굉장히 뭘 보는 거 하니까 아니 나라의 이런 재난이나 전쟁이 발생할 상황도 아닌데 의사 이런 전공의들이 나 전공의 못하겠다 그만두겠다 그럼 그 사람 여러분들 뜻을 우선 해야 되죠. 왜 헌법에 자기결정권 있지 않습니까 2015년 여러분들 2월 달에 간통제가 여러분들 왜 헌법재판소에서 여러분들 그냥 폐기가 됐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 때문에 폐지를 한 거거든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우리 민법에 가장 중요한 축을 형성했던 간통제가 2015년 1월 달에 폐지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기결정권이잖아요. 제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헌법에 규정된 사람이 자기가 직업을 선택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을 안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전쟁과 같은 그런 아주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나 그거를 여러분들 국가가 개입해서 일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명령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고 밑에 법률이 있는데 의료법에 이렇게 비상상황을 여러분 가정하더라도 헌법이 여러분 우선이 될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두 다 일을 하라. 여기 보시게 되면 사직의 뜻을 밝혔지만 젊은이들의 전공의들의 자기결정권은 무시당했고 기존 직장의 업무를 취소할 것을 명령받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전공의들은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3개월 매내 정지 등의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으면 이번에 매듭을 끊을 때 이 문제든 앞에 세 가지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매듭을 끊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저는 이거 보면서 이 뭐 나라 수준이라는 거가 대통령은 법을 한 사람이니까 알 거 아닙니까 국민이 여러분들 일을 하다가 자기가 일을 안 하겠다 영업 안 하겠다 전공의 안 하겠다 그냥 개업 하겠다 그걸 왜 막습니까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보시게 되면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한 처사인 병원장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 입장은 여전히 우리가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본인들한테 책임이 돌아오니까 그러나 잘못한 거잖아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으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잘못했지만 끝까지 우기지 않습니까 내가 윤 대통령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사람이 진짜 미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중간에 일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이 돌아가거나 본인들이 아차하면 고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드리맞아 여러분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전국의 병원들이 다 샷다운이 돼야 여러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사직의 의사를 밝힌 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노동의 강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서울대 비상대책 의사대학 의과대학의 이런 교수대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강제의 노동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국민에 행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의사들은 윤정부를 그냥 뭡니까 그냥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은 그냥 우리하고는 결이 다른 인간이다 이렇게 처리해버린 겁니다. 면허정지처분을 중단하다고 하나 전공의들은 취급선택에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고 강제노동을 명령받은 바 사직서 제7 이후 6월 3일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그들의 범법행위입니다.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이번에 전공의로 복귀하든 아니면 전공의로 복귀하지 않든 간에 2월부터 6월 30일까지 본인들이 사표 던지고 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범법행위다. 왜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그걸 옥죄겠다는 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여러분들 신뢰를 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끝까지 여러분들 고리를 놔놓는 겁니다. 복귀 안 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료현장 상황, 전공의 복귀 비율, 여론 등을 감안해서 면허정지행정처분을 계속 우리가 끈을 갖고 있겠다. 이게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이번에 내놓은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교수들은 또 업무 개시 명령 및 진료 유지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는데 명령을 완전히 취소해 없었던 것을 만들지 않으면 철회 시점까지 명령을 어겼다는 위법사신은 여전히 남아서 언제든지 매너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윤정부가 어려움에 당해야 정신을 차리지 나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꼴은 먼 거 아니까 한 방만 한 방만 터뜨리게 되면 영일만 한 방만 터뜨리게 되면 갑자기 지지율이 몸디가 70% 80% 돼가지고 지하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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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의사결정을 많이 내리는데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를 하게 되면 빨리 그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하지 않는 원상태로 복귀를 해가지고 비용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똥고집을 발휘해가지고 끝까지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취소 대신 철회고 그 다음에 뭐죠 미복귀한 사람은 계속 끈을 갖고 있고 복귀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문제 해결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 문제를 한 번 더 들여다본 것은 현직 의사분이 어제 나간 전공의 복귀 문제에 대한 방송을 보고 명령 취소가 아닌 철회입니다. 행정처분이 중단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은 붕괴가 진행 중이고 되돌릴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만회하냐의 문제인데 시간을 갈수록 피해가 커지겠지만 정부는 그쪽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이 현직 의사분의 말씀처럼 취소는 법적으로 행정명령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으로 간주되어 소급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고 철회는 명령은 법적으로 유효했지만 앞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죠 결이. 그러니까 취소의 경우는 명령 기간 동안 임금 체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철회 시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철회 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기간 동안 전공의들은 사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련 기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법적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이게 해결책이 전혀 될 수 없다는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정부가 해결책을 원했으면 이번에 발표할 때 철회 대신에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복귀 전공이든 미복귀 전공이든 간에 정부가 매너정지 3개월에 대한 것은 모두 다 무효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니까 병원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 이거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어마어마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는 겁니다. 이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가 권력의 간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이것이 2015년 1월 달에 간통죄가 이런 폐지된 굉장히 중요한 헌법정서관소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과 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겠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모든 전공기가 다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저마다 사정이나 생각이 다를 거니까 내가 돌아갈 의지가 없다 그렇게 하면 그걸로 그냥 끝난 거죠. 본인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 처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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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